해양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. 해경은 어선이나 수상 레저기구 등 바다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단속하고, 숙취나 음주 운항 가능성이 큰 출항 시간대와 점심에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. 음주 운항은 음주운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를 넘으면 적발되며, 최대 징역 2년에서 5년, 벌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